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도 남해안 바닷가 쪽 마을입니다. 여기 마을에 회관이죠. 마을 회관이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 거의 뭐 폐건물같이 지금 변했습니다. 농촌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어촌도 엄청나게 인구가 고령화되어 있고 빈집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이죠. 벽돌로 해가지고 지어놨는데 보니까 난장판입니다. 지금 유리는 깨져서 이렇게 유리조각이 사방에 널려 있고 아휴 이게 태풍에 유리가 깨졌는지 아니면은 누군가 뭐 돌을 던져서 깨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위에 2층 유리도 깨져서 지금 떨어져 있고 유리조각 때문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마을 회관 안쪽 입구에 보니까 이렇게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 방송시설이죠. 여기 보니까 방송일지도 있고 지금 이 마을 회관은 텅텅 비어 있는데 유일하게 쓰는 용도가 여기 이장이 마을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 방송 시스템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 마을이 상당히 어촌 중에서도 좀 큰 마을입니다. 전체 가구가 한 30, 40가구 정도 되는 어촌 단위에서는 상당히 크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천정에 이제 스코어보드 같은 거는 지금 다 낡아서 떨어지고 없고 여기 집기들도 다 철거를 하고 지금 텅 빈 상태입니다. 황량하죠. 폐건물입니다. 이 마을 앞쪽에 이런 폐건물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면 단위 인구가 전체 다 해가지고 4,100명밖에 안됩니다. 심각하죠. 시골이나 농촌이나 뭐 면 단위가 그래도 뭐 3,4천명 되는 데는 좀 인구가 되는 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어령 쪽에 그쪽 마을에는 면 단위에 800명도 안 되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지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여기도 지금 유리가 깨져서 유리 조각 때문에 제가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해도 올라가 볼 수가 없습니다. 유리 위험하죠. 밟으면 완전 무기입니다. 누군가 돌을 던진 거 같은데 태풍으로 깨졌으면 저게 전체가 다 유리가 깨졌을 건데 지금 보일러실도 보일러가 다 철거하고 그냥 이렇게 배관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을회관이 이제 비는 게 인구가 고령화되니까 그렇죠. 지금 그 어촌에 어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어민들의 평균 나이가 65세입니다. 무려 지난 30년 동안 어촌 인구의 77%가 감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10만명이 채 안됩니다. 어촌도 농촌만큼 인구 절벽이 심각합니다. 이 마을에도 이런 빈집이 제법 있고 22년 작년도에 이제 거래된 게 보니까 몇 개가 있어요. 있어서 가격을 한번 쭉 알아보니까 어촌은 시골보다 한 3배 정도는 비싼 것 같습니다. 실거래 가격이 평당 이런 시골 어촌 마을 촌집도 평당 100만원, 110만원, 1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만원 이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마을도 빈집이 많이 있고 한데 그래도 다른 내륙지방에 있는 빈집보다는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여기 마을에서도 1층에서는 바다가 안 보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비싸네요. 마을 회관 입구 쪽에는 지금 이렇게 소공원이 있습니다. 운동기구도 있고 미끄럼틀도 저기 있네요. 그런데 어촌도 마찬가지고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20년 전에 애기 울음소리 동네에서 들어보고 그 이후로 아예 뭐 애기가 없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미끄럼틀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리도 없죠. 시소도 있고 뭐 어린이 놀이터 겸 이렇게 조그마한 공원인데 텅텅 비어있고 지금 잡초만 막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또 노인들과 운동하는 기부들도 많이 있는데 참 이거 돈 낭비죠. 어느 시골이나 농촌이나 가면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공원 옆에 또 정자가 크게 있는데 이 정자는 사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청소도 깨끗하게 되어있고 비가 와가지고 의자가 지저분해졌는데 저는 사용하지는 못하겠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세요 해놔서 저도 신발을 벗고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정자가 상당히 크고 멋지게 지어놨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바다가 바로 보이죠 저 앞에 바다가 바로 보이고 위치는 마을 입구 쪽에 아주 자리가 좋은데 오늘은 제가 갔을 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날은 비도 안 왔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노인들도 어촌에 많이 없다는 이야기죠. 도로도 마을 앞에 이렇게 국도가 나 있고 여기 정자에서 보면은 바다 전망 이렇게 한눈에 착 들어오죠. 상당히 이제 경치가 좋은 그런 마을인데 예 거의 뭐 지나가는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저기 여기서 촬영한다고 한참 있었는데 차들만 좀 지나다니고 동네 분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마을이 비어 간다는 이야기죠. 그 마을 옆에 지금 햇집인데 햇집도 지금 폐업을 냈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고 있고 여기도 바닷가 바로 앞이라서 해먹으면서 바다 전망도 볼 수 있는데 부지도 엄청 넓고 좋네요. 그런데 지금 폐업한 지가 제법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기 수족관도 있고 주차장도 엄청 넓네요 넓은데 수족관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뭐 다른 물건들 통발 같은 거 막 집어넣었네요. 엄청나게 큰 햇집이죠. 예 오늘 어촌. 어촌에도 인구 소멸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바닷가 한번 쭉 돌아 보니까 참 애잔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